르네상스의 고향 그리스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보자 합니다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일리아스와 오디세야, 인문학의 보고와 같은 책이죠 죽음보다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숙고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I only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 늘 숙고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그리스의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원주민의 생활 방식에 적응시키는 한편 원주민들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그리스가 망했을까요? 배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상근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움의 시대, 빛의 시대 그 창조의 시대, 르네상스를 향해서 한번 멋진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르네상스의 기억이 되었던 로마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 아니,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로마의 어떤 모습을 기억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지도인데요 자, 이 로마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로마는요 이탈리아 반도 중앙부 라티움 지역의 어떤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 강가에 그냥 몇 개의 부족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것이 로마 조격들이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공화정 초기, 중기 중 됐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과 그리스를 모두 차지하게 됐고요 카이사르 시대는 고울 지방, 지금의 프랑스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이는 아프리카 북단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이른바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국경선은요 저 멀리 영국의 에딘버러 쪽 그쪽부터 여기 보이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지금 EU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어떻게 했냐면 문명의 본산이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문명이 전 세계로 유럽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로마 문명은 왜 서퇴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스산한 유적지만 암울한 유적지만 남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 했던 로마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되었고 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위대한 제국은 쇠퇴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까? 로마는 왜 위대인지 아십니까? 아래에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네아스, 로물루스, 스키피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정신이 구현된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 비록 상상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 사람들의 정신이 세계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물, 아이네아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건국신화는 아이네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 전후에요 문학가였던, 문필가였던 베르길리우스 베르지 리우스라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그러죠 이 베르길리우스가 쓴 책이 바로 아이네이드입니다 이 아이네이드는 흥미롭게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패러디해서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로마는 이렇게 건국되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가 문제였어요 항상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로마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문필가인 베르길리우스가 그리스에서 차용했지만 그리스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그리고 아킬리우스의 그 영웅이 겪었던 고난과 좌절 그 투쟁과 눈물과 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신화를 썼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